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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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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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시판을 다 뜯었으면 시판을 다 뜯었고요 시판을 전부 다 달아야 되니까 남자꺼니까 왼쪽 슬라이브가 남자꺼니까 왼쪽 슬라이브가 반복합니다 하나 단단을 분리하고 선관을 붙여주기 사이빙도 막힐게요 손에 통이ublérie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너무 넓걸하게 해서 잘λαβα proszę 그럼 이쪽에서 지금 반인치 줄어야 되는 거에요? 외국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 팔목이 좀 큰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한 반인치 정도 줄이고 있어요 한 열 정도 줄일거에요 바람막이 일치해가겠죠 이것도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것은 나중에 일이고 시범을 보면 이것도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먼저 박고 몸판을 하고 여기 보면 팔통이 더 크잖아요 팔통이 커서 이걸 뜯어서 다시 하다니 해도 되는데 따로 만들었죠 이렇게 가도 될거에요 이렇게 가도 될거에요 이렇게 가도 될거에요 여기서 소면이 줄 때는 통을 찔 때는 이렇게 통은 별로 안 크고 위가 이쪽이 좀 크잖아요 이렇게 가도 될거에요 이런 경우를 너무 좌고로 표시를 해서 여기를 중앙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중앙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막판이 나요 이거 뒤쪽으로 따라오는거죠 여기 앞기 중앙으로 여기 앞기 중앙으로 여기 앞기 중앙으로 여기 앞기 중앙으로 이렇게 가도 될거에요 이렇게 가도 될거에요 몸판을 같이 박아줬잖아요 지금 몸판을 박으면 이렇게 박을거니까 여기다가 팔씨를 여기는 반위치죠 반위치는 해도 될거에요 되게 타이트한것을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거죠 여기 줄인만큼 여기도 이렇게 줄여야되겠죠 지금 얘가 앞판이니까 뒤쪽이 줄여야되요 두개의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바꾸고 나서 안에서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잘라내겠습니다. 칩을 가가지고 이제 반인트만 조절해주겠습니다. 반인트만 조절해주세요. 반인트만 조절해주세요. 반인트만 조절해주세요. 반인트만 조절해주세요. 제게파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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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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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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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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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베이 스타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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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위에서 아래가 있습니다 아래에다가 스틀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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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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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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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들었습니다.